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AD칩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탈일본 수혜 예상으로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8월 20일 04시 40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래 먹거리 삼성 탈일본 1순위 시스템 반도체 이런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탈일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정해놓고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얼마 전에 좀 됐죠. 이거는 133조 투자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일 날 어제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220여 가지에 달하는 일본 소재 및 화학약품을 국산이나 미국, 유럽 등 제3 소재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F를 꾸려서 일본산 소재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내 및 제3국 소재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죠. 이게 이런 뉴스를 오늘 새벽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시스템은 이제 띄웠죠. 자 이렇게 띄우고 자 AD칩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런 소식이 새벽에 뉴스 나오면서 시가가 조금 높게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죠. 3% 수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 수준에서 갭 띄워서 시작을 하고 딱 버티죠. 이게 3분봉인데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쭉 버티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또 조금 올라갔죠. 자 이렇게 쭉 버티면서 올라가다가 9시 36분에 6만 5천주 정도 또 들어오면서 2.5% 정도 떠올랐죠. 쭉 가다가 한 단계 오르고 또 올려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흔들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한번 또 흔들어줍니다. 자 이 시간이 9시 32분이죠. 자 그리고 9시 42분까지 해서 꽤 많이 올려놨죠. 자 이 정도 올려놓은 후에 이때 이제 9시 43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총가 5.8%까지 이렇게 밀어올렸죠. 거래량이 한 35만주 정도 되고 있죠. 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8월 20일 9시 43분에 이렇게 뉴스를 띄웁니다. AD칩스 삼성전자 탈일본 1순위 시스템 반도체 국내 유일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 이러면서 상당히 제목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이죠. AD칩스 딱 써놓고 삼성전자 탈일본 1순위 시스템 반도체 이거 맞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삼성전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목록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이 AD칩스가 목록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가 맞죠. 이렇게 뉴스를 딱 띄웠습니다. 43분에 그렇게 딱 띄웠죠. 그리고 강세다 이러면서 쭉 이런 소식을 딱 풀어주죠. 자 이제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타일본 뭐 한다. 그리고 소재하고 원료 원천 배제 추구하는 가운데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 AD칩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D칩스는 국내 유일의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특히 반도체 설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확보한 업체로서 CPU, MCU 등을 상용화시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의 CPU IP는 중국 CSMC4와 삼성전자 LSI 파운드리 사업부에 서비스 목록으로 추가됐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 내용은 6월 13일 날 이미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이때도 5G 세계 최초 상용화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 회사의 CPU는 이렇게 삼성전자 LSI 파운드 사업부에 목록이 추가되어 있다. 똑같죠. 그냥 갖다 뺏긴 거죠. 이미 이거는 계속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목록은 추가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많이 교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나왔죠. 작년에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은 지금 목록은 올라가 있지만 그런 교류 자체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보면 새벽에 저런 뉴스를 하나 딱 띄웠죠. 이 뉴스를 띄워서 갭으로 상승시킬 만한 그런 소식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43분에 또 이런 뉴스를 하나 딱 띄우죠. 딱 띄우고 그때 이제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세력들이 이제 확 밀어붙이는 거죠. 자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죠. 쭉 밀어붙였습니다. 자 1985원짜리고 시총이 600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번 밀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쉽게 이렇게 올려 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시청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1봉으로 봐도 지금 이제 한번 시스템 LSI 반도체 이렇게 삼성발 133조 투자 이슈로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갔죠.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도 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받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부각받았던 이런 부분보다 받기 전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회복을 하고 그래도 바닷권이죠. 자 이런 바닷권이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한번 말아올릴만한 그런 위치의 그런 재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런 이런 뉴스가 새벽 4시에 나오고 9시 43분에 딱딱 나오죠. 뭔가 이제 딱 보면 약간 약속이나 한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 그 대상은 AD칩스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그 내용 보면 6월 13일 날 내용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권에서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만한 스토리가 AD칩스에서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은 큰 손 세력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절대로 만들지 못하죠. 저런 뉴스가 나온 시점하고 이런 부분 보면 좀 이제 레이스가 한번 걸렸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위치도 이제 상을 쳤어도 이렇게 내려온 부분 다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고 한번 레이스가 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먼저 한번 딱 뉴스 나오고 또 43분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뉴스로 이제 마주물 효과 한번 탁 왕창 또 다다닥 사주면 개인들이 이제 또 따라 붙겠죠. 이렇게 따라 붙으면 또 이제 왔다 갔다 좀 흔들다가 얘는 지금 위치해서 상으로 말아 올려도 충분한 위치다라고 지금 계획이 좀 되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이렇게 이제 말아 올릴 때는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외국인 일단 없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때 매물 폭탄이 나와 버리죠. 외국인도 얼마 없고 시총이 작으니까 비용이 얼마 없어도 이렇게 상을 만들어내기 용이하죠. 그리고 PER이 지금 나오지 않죠. 작년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PER이 없는 게 좋습니다. PER이 또 너무 높아지면 좀 부담스럽죠. 뭐 이렇게 그러나 PER이 이렇게 나온다 해도 크게 관계 없습니다. 이런 시총이면 그리고 PBR이 1.9 정도니까 뭐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죠. 보통 이렇게 작은 회사 치고는 1.9면은 양호 한편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B 메모리 쪽 기술을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LSI 쪽에 일단 목록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 못 벌든 지금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시스템 LSI 파운드리 사업부에 지금 서비스 목록에 추가가 돼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큰 손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상까지 말아 올리지 못하죠.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재탕뉴스 비슷하게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상을 말아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 아무튼 제대로 레이스가 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또 바로 또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이렇게 상을 좀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일 이제 갭으로 띄워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면 AD 칩스하고 비슷하게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자 시그네틱스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였죠. AD 칩스하고 시그네틱스는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그네틱스는 뭐 한 4.8%죠. 올라갔다가 밑골이 달고 쭉 내려와 버렸죠. 자 SFA 반도체는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오고 시스템 LSI 수혜주이죠. 그런데도 지금 6% 정도 올랐죠. 이때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금일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삼성전자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호재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AD 칩스처럼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자 업오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도 잘 나왔죠. 실적도 잘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업오브 반도체 그래서 이제 크게 내리고 지금 잘 상승을 하고 있죠. 어쨌거나 삼성전자에서 133조 투자한다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지만 그런 부분으로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시장문에서 많이 내려왔죠.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밖에 안되죠. 자 업오브 반도체 한번 보면 자 얘는 시총이 1170억 정도 되죠. 외국인이 9%나 가지고 있습니다. PBR 1.4에 PER이 13 정도 되죠. 자 업오브 반도체를 보면 자 얘도 MCU를 진행을 하고 있죠. MCU 하고 있고 고성능 아날로그 IP 확보를 정밀 측정, MCU 뭐 이렇게 이런 부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메모리 동산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가전 전기 제품이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인 MCU를 설계 생산하는 펜리스 기업이죠. 자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매출돈 1000억대 나오고 78억에 82억정도 나왔죠. 자 1분기 영업이익도 한 12억정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총이 한 1000백억대죠. 외국인이 만약에 별로 없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이렇게 레이스 걸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정도의 시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쭉 봤듯이 지금 가장 좋은게 AD칩스죠. 지금 스토리 만들기가 아주 좋습니다. 시총도 잡고 자금이 얼마 없어도 이렇게 말아올리기 쉽고 외국인은 일단 없죠. 그리고 PBR도 1.9정도 되고 삼성전자 쪽에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이러한 뉴스들 새벽 4시 40분 그 다음에 9시 43분에 타리밀 뉴스는 국내 유일 유일 이렇게 딱 해버리죠. 아주 자극적으로 이렇게 써버립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이렇게 딱 쓰고 말아올렸죠. 이런 부분은 그냥 테마 형성해서 말아올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만약에 내일이 내일 이렇게 높게 시작을 상으로 마무리가 되면 거의 90% 이상 갭으로 높게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갭으로 높게 시작을 하겠지만 이런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막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얘 혼자 지금 상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이렇게 교류가 그렇게 활발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면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이렇게 내가 만약에 운 좋게 사서 들고 있었다 그러면 상 치면은 들고 있는 게 좋죠. 그랬다가 그 다음 날에 거의 이제 갭으로 띄우겠죠. 자 갭으로 띄우면 웬만하면 3분 이내에 탈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욕심내고 내일 이제 좀 들어가봐야지 하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로 도박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레이스를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력이 레이스를 세력들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시스템 반도체들의 이런 모습 그리고 지금 AD칩스만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리고 최근 아까 봤듯이 뉴스가 새벽 4시에 한 번 나오고 4시 40분에 나오고 9시 43분에 한 번 나온 모습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내일은 좀 거래가 터지면서 좀 은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뉴스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올려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한 번 만들어 내려고 하면 저런 이제 뉴스를 띄우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엮어 가지고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돼서 삼성전자에서 인수하네 뭐 이런 소리까지도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그냥 막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만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갭으로 만약에 띄우면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레이스를 뭐 추가로 걸고 올라간다 그러면 세력마음이죠.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끌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또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게 쌓여 있죠. 이 부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일 한 번 또 크게 이렇게 좀 거래가 터지면서 좀 흔들릴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AD칩스 이렇게 상한가 간 그런 과정들 한 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